부모님은 뭐 하셔? 우리 할머니나 엄마가 짐이야?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? 임신도 네가 하자 그랬어? 아우 요새 너 쟁 잡았다! 얼마야 이번에? 제자 가족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미쳤어! 제정신이야 지금! 엄마 걱정하지 마! 눈에 가시겠지만 아버지는 결국 저예요 강의사 생각은 어디야? 회사 욕심나서 그러는 거면 애 저녁에 접어 딱 1분만 보고 나오면 안 될까요? 안녕하세요 어르신 전에 인사드렸던 전순아 미국 대학 붙었다니 아가가 뭐여? 어떻게 그래? 뭐가 이렇게 쉬워? 순이야 짐 싸라 작변이 선 여기서 끝내자